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부의 인문학 우석님이 지으신 초보자를 위한 투자의 정석입니다. 부제는 우석이 알려주는 실패하지 않는 주식투자법입니다. 부의 인문학으로 우석님이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예전에 주식투자에 관련 책을 쓰셨는데 그게 절판돼서 되게 읽고 싶었는데 이번에 주식투자에 관련 책을 내주셔가지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주문해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저자의 양력을 살펴보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재무관리를 전공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던 그는 머니투데이와 이코노미스트 등의 칼럼을 쓰며 다수의 펜을 확보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서, 부의 인문학, 부의 본능 등이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 인기 농객으로 올리는 글마다 최다 조회수를 경신하며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 재기에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했다. 대학 시절부터 자유를 꿈꿔오던 그는 돈이 만들어주는 자유의 가치를 만끽하며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제1장 주식정보로 기업가치를 분석하는 법, 2장 투자종목을 찾는 법, 제3장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법, 제4장 초보자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제5장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본능을 극복하라, 제6장 당신은 투자자인가 매매자인가. 제목만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책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봤는데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 1장에서 퍼, PBR, ROE 등 주식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지표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쉽게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써놓으셨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주식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제3장에서는 파생상품으로 포지션을 파악하는 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부의인문학이나 부의 본능에서 다루던 주식투자 성공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원초적인 본능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6장에서는 투자자인지 매매자인지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투자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초보자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과 제6장에서 당신의 투자 정체성을 확인하라랑 에필로그, 조용히 확실하게 이기는 주식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것만 알아도 주식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4장 초보자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주식투자에서도 이긴다. 주식투자에서 성공적인 투자공식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로 투자공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나 유튜브에 매달린다. 사실 나는 그런 접근 방법에 회의적이다. 투자공식이나 단순 기법은 알려지는 순간 남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식이나 기법은 공개되는 순간 그 마법은 사라져버린다. 즉, 진입장벽이 있는 투자법이라야 계속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걸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식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종목 발굴이라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종목을 발굴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니다. 주가는 오히려 산 가격보다 하락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오르기도 한다. 이렇게 주가가 비정형적으로 출렁거리면서 상승하기에 같은 종목이라도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2020년 3월 이후로 주식이 많이 올랐다. 코스닥은 바닥에서 거의 100% 올랐다. 다들 이 시점에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장세가 좋은 시기에도 단타로 손해를 본 사람이 되게 많다. 주식시장에서 3개월, 6개월도 그리 긴 투자기간이 아니다. 3개월, 6개월이란 기간은 주식의 높은 변동성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에 현혹된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탐욕과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정근근하다, 자주 사고 또 금방 팔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목 발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좋은 종목을 발굴해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좋은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주식투자에서는 사람의 심리가 제일 큰 장애물이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 슈퍼 개미는 이렇게 말한다. 종목 발굴은 다들 잘한다. 제일 어려운 것이 공포심과 탐욕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실 심리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종목 발굴을 하지 않아도 매년 한두 번 있는 폭락장 때 우량 주식에 투자해서 20에서 30%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 않다. 나는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투자법만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본능을 극복하라고 끝없이 반복하는 것은 극 때문이다. 시간이나 경기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투자해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주식투자에서는 본능에 사로잡히면 절대 이길 수 없다. 본능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싶다면 딱 하나 이것만 기억하라. 공포를 사고 탐욕을 버려라.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때 베스트 7 모두가 절망에 빠져서 주식을 팔 때 매입하고 남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들일 때 파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해준다. 주식은 언제 살면 좋을까? 적기는 다음 7가지다. 1.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다 팔 때 주식 매수의 가장 적기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다 팔 때다. 2020년 3월이었다. 그때 나는 주식을 사라는 글을 올렸지만 내 글을 읽고 매수에 동참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포 때 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런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 어렵다. 본능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기는 인간은 많지 않다. 2. 정부가 돈을 풀 때 주가는 돈 플러스 심리. 이 절대 공식을 기억하라. 실적이 나빠도 경기가 안 좋아도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하면 주식을 사야 한다. 2.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대중은 뭐라 했는가? 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곧 주가가 급락할 거야. 투기야 버블이야. 겁이 나서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가는 수요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수급이 제로에 우선한다. 주식은 언제 많이 살까? 돈이 들어오면 주식 수요는 늘게 된다. 그러니 정부가 금융을 완화해 금리를 낮추면 주식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다. 실적이 좋으면 그때 주식을 사겠다고? 그때는 오히려 팔 시점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상반기 내내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글을 올렸던 것이다. 주식 시장은 돈을 풀면 시차를 두고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주가가 오른다. 3. 해당 기업의 악재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첫 번째와 다른 상황이다. 첫 번째는 주식 시장 전체가 붕괴돼서 모든 종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특정 기업의 악재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매수하라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악재의 성격을 잘 구분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오래 갈 기업으로서 이번 악재가 기업의 본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4.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그게 돈을 번 것이다. 남들도 다 아는 정보라면 그걸로 돈 벌기는 어렵다. 일반인은 남들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정해져 있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뉴스라도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워렌 버펫은 독서 기계로 알려져 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세상을 읽고 뉴스를 해석하는 안목이 생긴다. 5.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때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로 설비 투자를 할 때는 이익을 내지 못할 때다. 돈만 들어가고 또 생산량을 늘려도 그것이 잘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대규모 양산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때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실패하는 경우보다는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게 좋다. 생산의 성공에 매출이 늘어서 이익이 커지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 그때 주식을 팔면 된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필리피션은 특히 그 시기에 매수하는 걸 좋아했다. 6. 산업사이클 흐름을 탈 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고속도로를 까는 것이 중추적 역할인데 5G 통신이 바로 그것이다. 5G 통신혁명은 메가트렌드다. 이 메가트렌드의 초입에 올라타는 게 좋다. 난 5G 통신 장비주를 초기에 매수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퍼, PBR, ROE 같은 수치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향후 성장성과 산업사이클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실적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이미 팔고 나와야 할 시점이다. 7. 기술적 분석으로 상승종목을 포착했을 때 주식투자의 고수들은 기술적으로 상승종목을 찾아내는 저마다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가가 바닷건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강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을 포착해 매입한다. 그 회사에 관련된 정보와 내용은 모르지만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서 따라 매수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번 무용수 니콜라스 다비스 스타일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벌고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하던 주식이 갑자기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나는 그 종목을 매수한다. 평소와 달리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면에는 그 주식에 대한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매수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걸 잡아내는 데는 막노동식 노력과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주식 매도해야 할 때 베스트 6 주식을 살 때는 적정 주가보다 싸다고 판단되면 사서 기다리면 그만이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고점에서 팔아야 하는데 어디가 고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고점은 지나야 그때가 고점이란 게 확인된다. 주식 매도는 예술이다. 고수들에게도 매도는 항상 어렵다. 주식을 파는 건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1. 처음 생각한 적정 주가 수준이면 분할 매도한다. 처음 생각했던 적정 증가 수준이면 3분의 1 정도를 먼저 판다. 그러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보유분을 언제 더 팔지 계속 보유할지를 결정한다. 2.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대 음봉 발생하면 매도한다.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 매도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고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의 보유 주식을 대량 처분할 때 나타나는 차트 모습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캔들에 비해 몸통 길이가 3배에서 4배 이상 긴 캔들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걸 장대 음봉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3. 세 번째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면 매도한다. 주가가 세 번째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면 매도한다. 이 방법도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다. 주가가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세 번째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그 가격대에 매물이 쌓이며 저항이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로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4. 기대하던 뉴스가 나오면 매도한다. 어떤 호재가 발생할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경우에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후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주의 경우에 게임 출시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다가 막상 게임이 출시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5. 테마주는 대장주가 꺾이면 매도한다. 테마주는 대장주가 꺾이면 여타 테마주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장주가 아닌 쫄병 테마주를 가지고 있다면 대장주가 꺾일 때 같이 매도하는 편이 안전하다. 6. 전체 장에 대한 판단이 서면 매도한다. 개별 주식을 팔기 전에 전체 장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대세 상승 국면인지 박스 횡보 국면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 국면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매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세 상승 국면이라고 판단되면 적정 주가를 넘었다고 해도 섣불리 팔지 말고 보유하고 있다가 천천히 매도하는 게 좋다. 박스 국면에서는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짧게 끊어서 매도하는 게 좋다. 대세 하락 국면에서는 반등을 이용하여 매도하는 게 좋다. 여기서 매도 방법은 약간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방식이거든요. 이 우성님이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병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어떤 주식이 장기간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매도하는 타이밍을 다음과 같이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매수 시의 이유가 사라져 가지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명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변해서 산업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수한 기업의 장기적 전망이 어두워졌을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산 종목보다 더 사고 싶은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났을 때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일부 팔아서 그 종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수들의 배팅 전략 따라하기. 비결은 배팅 금액 조절에 있다. 평소에는 소규모로 균등하게 배팅하다가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즉 확률적으로 승산이 높을 때 금액을 늘려 배팅함으로써 돈을 따는 것이다. 비대칭 비균등 배팅 전략이 그 비결이다. 짐 로저스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맞아 떨어진다는 확신이 들면 크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소로스로부터 배웠다고 고백했다. 배팅을 잘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한다. 젊을 시절에는 크게 배팅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것도 쉽지 않다. 나이 들면 돈 벌기도 어려워진다. 30대가 머리가 잘 돌고 체력도 뒷받침되어 배팅하기가 가장 좋은 때다. 그러니 젊은 시절에 용기 내어 배팅해야 한다. 투자 고수는 기회가 왔을 때 크게 얻고 잃을 때는 적게 잃는다. 얻을 때 크게 얻고 잃을 때 적게 잃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 올라서 이익이 났다고 바로 팔아치우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또 계속 하락하는 종목은 내버려 두지 않고 손절매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피터 린치의 표현에 따르면 꽃을 뽑고 잡초에 물을 주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매매 패턴을 보면 주가가 조금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취하고 손해보면 손절하지 못해서 손실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매매 패턴은 인간의 본능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분명한 것은 본능대로 투자하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본능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배팅 전략을 기억한다면 투자가 한결 즐거워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되면 배팅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 전체 장세와 상관없이 특정 종목만 내리는 경우 반대로 손실을 보거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때는 물을 타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켈리의 배팅 전략을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상당히 여러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쉽게 소개를 하고 계셔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A 종목에 투자할 때 상승 확률과 예상 이익, 하락 확률과 예상 손실. 즉 주가 상승 확률이 70%고 주가 하락 확률이 30%일 때 상승 시 예상 이익 100원. 그래서 기대값은 100원의 70% 70원,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예상 이익 마이너스 100원, 기대값 30%니까 마이너스 30원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의 합계는 4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해야 파산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이 의문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존 켈리다. 존 켈리는 파산하지 않고 최적의 수익 곡선을 만들어주는 투자 비중을 정하는 공식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켈리 공식은 F는 P-1-P 가로 닫고 마이너스 R입니다. 즉 P는 승리 확률로 여기서는 주가 상승 확률인 70%고요. R은 손익비로 여기서는 예상 이익 나누기 예상 손실 100 나누기 100은 1입니다. 그래서 F, 즉 F는 투자 비중인데요. 70% 빼기 가로 열고 1-70% 가로 닫고 100 나누기 100 해서 1이죠. 그래서 이게 4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이 40%를 투자하는 게 망하지 않는 적절 비중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투자 비중은 40%다. 투자 비중을 40%로 하면 파산을 피하며 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적절한 투자 비중을 알려주는 켈리 공식은 워렌 버핏도 사용했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레그 메이슨에서 15년 연속 시장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올렸던 가치 투자자 빌 밀러도 사용했다고 한다. 주식 투자에 켈리 공식을 활용하면 투자 비중을 정할 때 도움이 된다. 여기서 확률은 주관적 임으로 똑같은 투자자라고 해도 사람마다 배팅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되게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스스로 성공할 만한 개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나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인내심 더하기 독립심 더하기 촉. 1.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본다. 주식은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기다리는 걸 잘하면 된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까지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가가 크게 폭락하거나 또는 장기간 하락으로 아무도 주식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거래량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을 때 주워담아서 주가가 오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는 것. 이것 하나만 잘해도 주식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주식을 사버린다. 그러니 주가가 급락하여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에는 오히려 살 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국 주식 시장이란 참을성이 없는 사람의 돈이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곳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저도 잘 안되더라고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내 딸은 주식 투자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딸에게 내가 권하는 투자 방법은 평소엔 예금으로 하다가 주가가 폭락하고 언론에 관련 기사가 나와 시장이 피로 헝건할 때 주식을 사서 다시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면 팔고 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딸은 우량주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1년이 조금 지나서 약 50%의 수익을 거두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주식 시장이다. 이 양떼보다는 외로운 늑대가 돈 벌기 쉽다. 스스로 투자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투자자가 돈 버는 데 유리하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놀란 사실은 의외로 많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대신에 남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한다는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유행을 따르기보다 외로운 늑대처럼 독립적으로 투자 종목을 골라 투자했다는 것이다. 나는 남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종목은 오히려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3. 과학자보다는 예술가가 돈 벌기 쉽다. 주식 시장에서는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유리하다.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로 투자해야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확실한 정보는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내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수익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주가가 천장을 치고 꼬꾸라질 가능성이 많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불확실한 정보라도 옳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그건 감이나 촉이다.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묘한 시장 심리를 읽고 여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촉이나 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과 촉은 무엇을 말하는가? 흥가리 유대인 출신으로 주식의 신이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손끝에 미세한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네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수많은 실전 투자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자신만의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판단이 바로 감이고 촉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다. 제가 최근에 스위스 부자들이 알려주는 돈의 원리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의 의지에도 좋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직관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감과 촉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방대한 지식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조합에 대해서 직관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 낮은 금리와 많은 유동성으로 투자가 주식으로 몰리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도 현실이다. 본인을 위해서다. 1.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사람은 주식보다는 다른 투자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심약한 사람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털리게 되어 있다. 겁먹은 돈으로는 이길 수 없다. 2. 남의 말만 믿고 주식 투자하려는 사람도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투자 판단의 근거는 타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계속 보유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 3. 남 탓하는 사람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4. 재무제표와 투자지표를 모르는 사람에겐 주식 투자를 권하고 싶지 않다. 보통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투자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가가 싸면 어느 경우든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같은 크기의 피자 한 판을 8조각이 아닌 16조각으로 나눠서 낮은 단가에 팔면 피자가 싸다고 좋아할 것이고 32조각으로 나눠주면 더욱 더 좋아할 사람이다. 퍼, PBR, ROE, EPS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호구가 되기 쉽다. 언제나 무지하고 탐욕스러우면 파산하기 쉽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직접 주식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고로 주식 투자는 하지 않아야 한다. 계속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요행으로 한두 번은 이익을 내겠지만 계속하면 결국 다 털리게 되어 있다. 왜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가? 주식 투자로 부적합한 사람도 손쉽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숙률이 좋은 주식 투자법이 있다. 바로 인덱스 펀드다. 주식에는 무지해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약 70%의 펀드 매니저를 능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직접 투자해서 돈을 다 날리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는 게 더 유리하다. 워렌 버핏은 가족들에게 자신 사후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전체 통계를 보면 인덱스 펀드가 약 70% 이상의 펀드 매니저를 이겼다. 주식 투자자의 90%는 돈을 벌지 못한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은 10%가 채 안 된다. 10명 중에 9명은 손실로 끝난다. 내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주식을 잘하는 고수들 입장에서 보면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보잘것 없고 화차나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불량품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확률에 기반해서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느낌이나 기분, 충동에 따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하기 쉽다. 그래서 많은 실패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자신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기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만 하면 되는 인덱스 투자법 해가지고 코덱스 200이나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장기로 묵혀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적립식으로 자동이체를 해두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에는 개인의 자금 스케줄에 맞게 하면 된다고 하고요.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해도 좋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목돈으로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딸은 작년 폭락장에서 인덱스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나는 폭락했을 때 목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인덱스 펀드의 경우 최소 10년은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10년이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낮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직접 투자를 한 90%의 주식 투자자들이 인덱스 펀드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얻었을 테니 말이다. 10년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통계적으로 상위 10% 펀드 매니저의 수익률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로 보려는 제 4장은 리뷰를 마쳤고요. 제 5장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본능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제가 읽어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라. 자신이 투자자인지 매매자, 투기자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다. 당신은 투자자인가 매매자인가. 투자자는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이 주식을 샀다는 것은 기업의 일부 지분을 샀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공동사업자로 참여했다고 생각해서 기업의 장기성장에 관심을 갖는다. 투자자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일부 지분을 가진 자산도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주식을 장기로 보유한다. 케인즈와 워렌 버핏은 투자자로 큰 돈을 벌었다. 그들은 중단기적으로 변덕스러운 시장 심리에 따른 주가 흐름을 전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대신 인간의 힘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업 가치에 초점을 맞춰 장기 투자에 성공했다. 매매자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주가는 중단기적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오히려 심리와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매매자는 기업이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려 하지 않는다. 3년 후에 2배 오를 것 같아도 다음 달 다음 분기에 하락할 것 같으면 팔고서 더 낮은 가격에 사면 된다고 생각한다. 매매자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의 변화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으로 중단기적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와 단기 수요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 다시 묻는다. 당신은 투자자인가 매매자인가? 아마도 10중 8구는 매매자일 것이다. 기업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에 짧은 기간인 3개월 안에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은 모두 매매자다. 시장에서 대주주를 제외한 90% 이상이 매매자일 것이다. 투자자와 매매자는 투자법이 다르다. 투자자라면 기업의 사업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고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고 또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체크하며 투자 종목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부송산 투자하듯이 그 기업에 3년 이상 10년간 투자한다. 기업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계속 보유하고 더 좋은 기업을 발견한 경우에만 갈아타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한다. 이런 방식의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다 해도 경제 위기나 급락장이 오면 팔고 도망가 버리는 게 대다수 투자자다.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성격의 투자자는 드물다. 또 빨리 부자가 되려는 인간의 본능과도 맞지 않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매매자는 주가의 장단기 흐림에 따라 사고파는 사람이다. 주가의 중단기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별 종목의 인기와 시장 분위기다. 어떤 테마주가 장세를 주도할지 예측하고 그에 맞춰 투자하는 것이 매매자의 행동이다. 개별 종목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기와 추세를 체크하며 대응해야 한다. 또 뉴스가 주가 변동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호재 뉴스가 주가를 얼마나 상승시킬 수 있는지 악재 뉴스는 얼마나 하락시킬 수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투자자와 매매자는 매수 종목 선정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투자자는 우량주에 하나여 투자한다.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고 부채 비율이 낮으며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배당하는 경영자의 능력이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 매매자의 경우 적자 기업이나 부실 기업에도 투자한다. 중단기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인기 종목이라면 부실 기업도 상관하지 않는다. 기업의 실적은 3개월마다 발표되지만 주가는 3개월 동안의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인기에 따라서 급등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량 종목으로 국한하여 매매하지 않는다. 매매 이유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대다수 매매자보다 투자자가 더 수익성이 좋았다는 통계가 많다. 매매 회전률이 높을수록 투자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통계는 거의 정설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큰 돈을 버는 고수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수가 소수이기에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투자와 매매 중 당신은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번 슈퍼 개미들은 투자와 매매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좌를 2개로 운영한다. 장기 투자용 계좌와 단기 매매용 계좌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매매 욕구가 있다. 빨리 사고 또 빨리 팔고 싶은 욕구가 있다. 단기 매매용 계좌를 운용하면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단기 매매 욕구가 충족되면 장기 투자용 계좌에 손을 대지 않고 오래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여기를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 제가 외국에 위대한 투자자들이 쓴 책들을 소개를 시켜주면 다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댓글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매매자인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특성상 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가 이 책에서도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매매자인지 아니면 투자자인지를 판단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매매자였는데 매매자로는 돈을 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가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투자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투자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조용히 확실하게 이기는 주식 투자입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전략가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는 협격한 공이 없다. 전쟁을 잘하는 장수의 전투는 비범한 승리가 없고 지모로 쌓은 명성이 없으며 용감하게 싸워 세운 공로도 없다. 누구라도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는 장수가 바로 손자가 말하는 전쟁을 잘하는 장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아는 것이 요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만 알면 게임 끝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이 있기는 한 걸까. 나는 평생 동안 그 방법을 찾으러 노력했다. 이 책의 첫머리에서 나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쩌면 황당한 개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찾은 유일한 정답이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주식시장은 인간의 심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좌우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투자법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워렌버펫과 동료 찰리 먼거는 CNBC 특별 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여 누구라도 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투자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워렌버펫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딱 잘라 말한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특히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덱스 펀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인덱스 펀드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유명 회사는 물론 S&P500 지수에 포함된 모든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가 고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단일 주식을 선택하는 데 따른 과도한 기복을 피할 수 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인덱스 펀드 투자는 지난 15년 동안 대형 펀드의 92%를 능가하여 전문 투자자가 운용하는 펀드보다 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비범함도 지모도 혁혁한 공도 없이 투자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말하는 전쟁을 잘하는 장수가 전쟁하는 방법이다. 처음 시작하는 주식 투자에서 화려한 쇼를 기대하는 것은 바보 지치다. 조용히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을 두고 왜 굳이 실패로 점철된 험난한 길을 가려하는가. 혁혁한 공은 없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장수가 명예로운 최후를 맞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렇게 우성님이 지으신 초보자를 위한 투자의 정석의 리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성님도 초보자들 그리고 주식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인덱스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결국 정답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주식 시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주식에 좀 숙달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희노애락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이 두 번 사이클을 도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야 진정한 투자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과 폭락장을 두 번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잃고 엄청난 돈을 따고 그런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법이 인덱스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라고 워렌버핏도 얘기하고 우성님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진짜 일부분만 소개해드렸지만 전체 내용이 정말 버릴 것 없이 주식 초보 투자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